오늘 같이 은혜 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미가일과 전투에서 패한 사단과 또 용의 핍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 시간에 해를 입은 여자와 그 다음에 용과 그 다음에 아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삽입계시 또는 삽입환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계시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미가일과 용과 전투에서 패한 패에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땅으로 쫓겨나온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용의 패배로 쫓겨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가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과 나라가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런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연 그런가 여기서 그렇다면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땅으로 가서 사단이 활동한다는 것을 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 완전히 심판하는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쫓겨났다 이런 것을 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예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생각납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손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곧 성도들이라고 했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철장을 받아서 싸워서 이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으로 봐서 승리한 성도 천상교의 성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용과 싸우려고 그러므로 이것은 지상교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문을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빈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기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 아멘 여기서 말 그대로 이 삽입 게시가 게시록에서는 이제 본문 3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앞에 게시록을 잠깐 되짚어보면 첫 번째 삽입 게시가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게시록 7장 게시록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떼는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14만 4천 그리스도인과 더 나아가서 천상교의 성도인 셀 수 없는 흰무리 흰옷 입은 무리를 보여주기 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삽입 게시는 게시록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 이것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 게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삽입 게시 또는 삽입 환상으로서 12장과 14장이 삽입 환상의 삽입 게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삽입 게시가 게시록 12장인데 게시록 12장은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교주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새 존재가 한 자리에 있었다 또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자신이다 이렇게 이긴 자다 자신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봤듯이 철장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게시록 2장과 3장에서 누구한테 준다겠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기는 성도에게 줬다는 것 이겼다는 것은 게시록에서 이겼다는 것은 순교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순교한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김으로 보좌에 앉았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보다 천상에 이겼다 그래서 이기고 어디에 앉는다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래서 승리한 성도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철장과 보좌를 준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낳은 이 아이를 교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의 교주는 될 수 없습니다 천상계의 성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천상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용 곧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나요 이 쫓겨나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겼냐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상계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순교했다 그 말 순교했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록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다르다 이기는 자는 게시록 2장과 3장이 나오는 지상계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상계의 성도들은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상교회에는 순교한 영혼들 곧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승리한 교회를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 것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 것 또 성도들이 이긴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대속으로 이미 이겼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도 이기고 또 성도들도 이길 수 있다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었다 그 말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보호자 우편의 안디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사단이 있을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말마마 이제 지상에 누가 분내어 내려갔어요 사단이 그러므로 이제 땅에 남아있는 땅과 바다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여자를 핍박한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 말은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자가 도망가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리고 게시록 13장에 또 마흔 두 달에 핍박받는 어떤 기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 3년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 3년반 게시록 12장은 전 3년반 환란 게시록 13장은 후 3년반 환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록 13장에 7머리 10불 짐승 중에 칼에 상하했다 살아난 짐승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올라온 두 뿔 가진 짐승 있죠 이것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 누구였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어디에 갔어요 반모섬으로 갔고 또 안디바도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숭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숭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마운 두 달만 박해를 했냐 그러면 후 3년 반이 7년 환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의 제의 기간을 보니까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간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15년이다 그러면 마운 두 달이 아니잖아요 3년 반만 핍박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3년 반은 사단의 박해의 기간이며 또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보호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말세의 종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록 12장에 세 문단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 미가일과 용과 전투에서 용이 땅으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천상에서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과 건세가 이루었다 이것이 재림이냐 재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재림은 아니다 왜 땅으로 쫓겨나면 우리가 지상에 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볼로 갈라져요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요 재림은 전천전설력 견해로는 사단이 용을 잡고 망국을 미혹하게 못하게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를 심판하고 불신자를 심판합니다 불신자를 심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박해하고 있어요 땅으로 쫓겨가지고 그러므로 이것을 재림으로 보는 것은 큰 착각이다 성경의 오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천지가 우리가 이 앞번에 말했지만 이 세 존재를 배도자 멸망적 구원적 유재열, 오평호, 이만희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에 나간 사람들도 다 뭐냐면 또 신천지를 여자라고 말하고 자기를 또 아이라고 말하고 또 교주라고 말해요 구원자라고 그래서 이 게시록 12장이 굉장히 어떤 이단들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용이 쫓겨나서 이제 그리스도 권세가 능력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84년 3월 14일날 재림을 했다 이것하고 동일시해요 그러나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땅과 바다는 화이슬 찐적 그러잖아요 그래서 쫓겨가지고 여자를 피파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이단들과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영과 천사 이거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면 아마 보호자 우패를 안 졌죠 이것은 이걸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승리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고 싸워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자의 우패를 안 졌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설 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므로 말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는 계속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빔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 이게 뭐 내어 쫓겼다 해서 재림입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하늘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이라는 것은 예빼미오 마기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때 아당과 하와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아당과 하와를 아당과 하를 그 미혹한 사단이 오늘날까지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깬다 장막성전은 말 미혹하는 거예요 온 천하 온 천하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을 어떻게도 설명하고 있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뭘 얘기했냐면 바벨론 왕을 개명성으로 비유해서 사단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장 12절에는 너와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찍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빼미라는 어떤 것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있으려다가 그의 추중자들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쫓겨나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비서 2장 2절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악의 영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어떤 미혹자들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용 꿈꾸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뭘 상징해? 용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용 꿈꾸면 좋은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용 꿈꾸면 좋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용 꿈꾸면 좋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꿈꾸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달아가는 어떤 그런 꿈을 꾸어야지 용 꿈꾸면 별로 우리 신앙인들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뱀의 미혹이고 사단의 미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야미라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전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아 게시록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혈과 육을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이 뭘 말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사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따먹지 말라는 것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뭘 따먹지 말하겠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를 해서 하하를 미혹한 거예요 그 하를 미혹하니까 또 하하가 누구를 미혹했어요? 아담을 미혹했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제가 들어와서 어느 날 계속 사단이 온천하를 미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초림 때도 예수님을 테스트하기를 뭘 가지고 테스트했습니까? 사단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했어요 네가 정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천사들이 너를 받들여 네 몸이 돌에 부딪혀 떨어뜨리지 않게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둘 다 무슨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이게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말세가 갈수록 더 악한 사람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와 저 그리스도들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말씀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분 훈계하니 멀리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2단이다 도망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이긴 자입니까? 게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꾸준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에도 이겨야 되고 내 자신의 어떤 나태함과 게을름 그 다음에 세상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용이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아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면 너희라는 사람은 땅과 바다에 살고 있는 그리스의 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천상교의 성도들 그 다음에 마귀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지상교의 성도들 지상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 말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승리했기 때문에 용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의 권세가 온전히 이루었다 더 이상 하늘에는 이제 사단이 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그리스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거지 이 땅에 재림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84년 3월 14일 재림했다 재림했고 또 일곱째 나팔 불었다 좋은 것은 다 하다 보니까 논리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던 자가 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던 자 우리 욕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말이 생각나냐면 마기가 욕을 이렇게 참소를 하잖아요 욕이 괜히 하나님 성기준 아냐고 이렇게 욕을 테스트를 하게 합니다 욕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재산을 치고 질병으로 치고 가족을 쳤습니다 그래서 또 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전함은 지켰죠 그래서 배나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욕기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참소하던 자 곧 마기가 우리를 땅으로 내어줬겠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 일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항상 점심갑주를 입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봉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서 그래서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복음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면 아마 이겼다 싸우다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 이걸 가지고 교주들이 이겨 가지고 증거장 성전으로 가야 되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겼으니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형이 이긴 자라는 것은 순교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야 저들은 참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순교한 성도들에게 이겼다고 말하는 거고 그들에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이죠 그 가운데 그 아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이죠 화 있을지 이제 왜 마귀가 자기의 때 자기의 때라는 것은 얼마예요 예수님의 재림하기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용 잡고 천 년 후에는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잖아요 용 잡아서 마귀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라는 것은 재림 때까지예요 얼마 남지 않을 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땅과 바다에 그하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많은 어떤 시험과 미혹, 핍박,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발세가 갈수록 사기꾼들도 많고 저크리스와 거기서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였죠 개시록 14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는지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장막성전 쫓겨난 거 아니에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숭교를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개시록 6장 9절에는 재단 아래서 순교의 영들이 피해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개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분들은 거짓목자와 거짓목자에게 경배 안 했으니까 신천지로 가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이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이후로 계속 사단의 역사 사단의 어떤 미혹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돼요 유튜브나 설교를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누가 우리 데오스 TV에 올렸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진짜 잘한다 들어보니까 삼위일체를 엉터리로 머리 셋 달리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양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요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로 와가지고 예수가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양태론이에요 승계론적 양태론이라는 이게 이 단어로 이미 정제됐어요 정제됐어요 그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게시를 또 받았어 그래갖고 엉터리로 푸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미혹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제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보고 또 모르면 질문하고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전 15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보금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보금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보금들을 왜곡하면 뭐예요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핍박을 한다겠죠 이것을 한번 그 다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12장 13절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의 토함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땅으로 내어 쫓긴 이유가 첫째는 그리스도요 두번째는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가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철장과 보자를 낳은 순교와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교하기까지 누구예요 사단에 맞섰다는 거예요 사단에 맞섰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를 핍박한다 여자는 뭐예요 성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날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낫을 피하여 뱀의 낫을 피한다 뱀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하나님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기간 하나님의 보호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 전삼년만 후삼년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기간 그리고 큰 독수리의 두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독수리의 두날개 이렇게 하니까 뭐 독수리는 뭐 내 생물 내 천사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러냐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출애국기 19장 4절에도 출애국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낸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호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출애국한 것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 마찬가지로 광야로 간 것이 이걸 교회라 하니까 이단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건물이 도망가냐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말 그대로 스테반이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존도여행 떠나서 많은 어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망간 것이 꼭 사단의 패타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아도 뭡니까?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광야로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육 속에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물론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도망간 것이 도망간 것을 신앙을 포기했다면 이것을 패한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서 핍박을 피해서 가면서 보여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승리한 거죠 이기고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걸 뭐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여자의 뒤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일한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말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 40년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저도 이제 추레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김승학 장노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본 추레굽의 역사적 사실을 다 사진이나 역사적 검증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야 진짜 신해산 꼭대기에 보니까 신해산이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대기에 돌이 까맣게 탔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던 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애굽의 병거와 이런 어떤 흔적들이 다 발견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찌워먹었던 돌절구들이 많이 발견돼요 돌절구들 그것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역사예요 살아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셨거니와 너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래요 옷이 어떻게 안 낡아집니까 신발이 어떻게 안 달아요 그러나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달아지지 아니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래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12장 16절과 17절에 이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큰 물을 이렇게 토해냈어요 여자가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강물을 땅이 삼켰다 그 말은 땅이 땅까지 땅이 사단에 속한 백성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고꾸로 땅이 여자를 도와 강물을 삼켰다 그 박해와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무의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 효력이 없다 사단의 공격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려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런 빗박여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개인 공격을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후손들 여기는 자손이라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지만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나으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 예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여자가 교회라겠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의 성도들 성도들과 개별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떻게 싸워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자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사단과 싸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며만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의 증거 증거나 개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니 그들은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의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성경에 있는 나타난 현상이 그와 비슷하게 나타나긴 해요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석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 말씀만이 우리의 검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방패고 말씀만이 우리의 견고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하나님 안다고 잘못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잘못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알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한테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종이 될 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버려하라고 예비하고 있는 중이라 버라라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하는 때는 언제예요? 그리스도 재림 때입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교인, 외식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이들이 뭐예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늘에 미가엘과 용과 사자가 싸웠어요 패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을 땅으로 내어 쩍겨서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누가 이겼어요?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복음으로서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서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 천상에서 이제 땅으로 내어 쪼겠죠 그러므로 우리 이제 지상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그 미혹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대속과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